소년과 요정 아내 옛날 어느 외딴 초원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슬아의 외아들을 두었는데 어쩌다가 이마와 뒤통수가 몹시 튀어나온 짱구 머리로 태어나 매우 못생겨 보였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보기용한 아들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무척 아끼며 정성껏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안일을 도울 만큼 자란 소년은 매일 아침 솟대를 몰고 풀밭에 나가 풀을 뜯겼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15살 무렵까지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자 소년은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자기를 남편으로 맞아줄 여인이 있을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떼를 작은 호숫가에 풍성한 풀밭에 풀어놓고 풀을 뜯겼습니다. 그러고는 호숫가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크고 흰 수오리가 나타나더니 수면 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수오리는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다시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은 수오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새를 본 적도 또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소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수오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시간이 되자 수오리가 수면에 내려앉아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년은 점점 더 흥미를 품고 수오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소년은 수오리를 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야크털을 뽑아 기다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줄의 길이가 호수를 한 바퀴 감을 만큼 길어지자 질 좋은 말갈기로 올가미를 만들어 촘촘히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새끼줄을 호수가에 빙 둘러놓고 호수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평소처럼 수오리가 날아와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오리는 곧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소년은 재빨리 호수에 뛰어들어 수오리를 잡고 날개와 다리를 함께 묶어 풀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몹시 기뻐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살찐 수오리를 어떻게 할까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맛있는 별미를 먹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무심코 중얼거리는데 놀랍게도 수오리가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씨 착한 소년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사실 나는 수오리가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온 요정의 왕이란다. 매일 흰 수오리의 모습을 하고 호수에 내려와 빙글빙글 헤엄치며 노는 것이 내 습관이지. 나를 놓아주면 후하게 보답하마. 내가 원하는 만큼 금과 은 보석과 산호를 줄게. 그리고 평생 동안 날마다 아주 맛난 음식들을 가져다 줄게. 소년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네가 진짜 요정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곤 너의 흰 깃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수오리가 애원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꼭 해줄게. 풀어만 준다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그래? 소년이 턱을 쐬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거래를 하나 하자꾸나. 나는 금이나 보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아내야. 아내를 얻게 해주면 너를 풀어주지. 좋아. 수오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 나에게는 세 딸이 있어. 그 중 하나를 아내로 맡게 해줄게. 첫째 둘째 막내 중 누굴 고를래?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안되겠어. 막내도 너무 어릴 염려가 있으니 안되겠지. 그래 둘째를 선택하자. 소년은 수오리에게 둘째를 아내로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수오리가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준비할게. 내일 이곳으로 둘째 딸을 데리고 오지. 그런데 인간이 요정과 결혼하려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단다. 요정은 인간과 9년밖에 살 수 없어.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 소년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은 자잘한 일 하나하나까지 만족스럽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소년은 수오리의 발에 묶인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수오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동안 공중을 맴돌던 수오리는 곧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소년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오리는 쉬지 않고 날아서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수오리는 모습을 바꿔 요정의 왕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 었어요. 왕은 왕자에 앉아 셋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지상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둘째 딸에게 인간 소년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둘째 딸은 싫다고 울어댔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 온갖 보석 따위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태날 약속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연희때처럼 소년은 호숫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흰 오리 두 마리가 날아와 사뿐히 내려 앉았습니다. 두 마리의 오리는 곧 요정의 요정의 왕 왕 왕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될 아름다운 공주를 보자 소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소년의 못생긴 얼굴을 본 공주는 깜짝 놀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때를 썼습니다. 요정의 왕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주를 홀로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어요. 소년은 신부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격식을 갖춰 혼례를 올렸어요. 요정 아내는 마법을 이용하여 웅장한 집을 짓더니 가장 호화스러운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게다가 말이며 하인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집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정 아내는 남편의 흉한 얼굴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꿈같은 세월이 흘러 9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요정 아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요정의 왕이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9년이 되는 마지막 날 밤에도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단 비단 잠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가구가 가득 들어찬 방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들던 하인들도 보이지 않고 황량한 산허리에 홀로 땅바닥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갔던 집과 온갖 화려한 가구들도 거짓말처럼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아름다운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추억 뿐이었습니다. 슬픔과 원통함에 반쯤 정신이 나간 사내는 아내의 흔적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던 사내는 어느 날 정오 무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진 호수에 이를 얻습니다. 호수가 에는 깔죽깔죽한 절벽이 높다랗게 뻗쳐 있었고 그 중턱쯤에 커다란 새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둥지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큰 새 3마리가 황금빛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전설의 새 금시조의 새끼였습니다. 금시조는 금빛 날개를 한 거대하고 신묘한 새입니다. 부모 새들은 먹이를 구하러 멀리 날아가고 새끼들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산에는 금시조 새끼들을 바라보며 잠시 호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연약한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사내가 살펴보니 엄청나게 큰 용이 수면으로 몸을 고추세운 채 호수를 바로 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금시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마음 시착한 사내는 용의 손아귀에서 금시조 새끼들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내는 검을 빼들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요. 이글성 쉽지 않은 힘겨운 싸움에 홀로 뛰어든 셈입니다. 과연 용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고 사내는 한동안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용이 방심한 틈을 타 사내는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용은 머리가 잘린 채 호숫가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용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금시조 부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새가 둥지에 내려앉자 새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금시조 부부는 신기한 듯 사내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동물을 본 적이 있소? 남편 금시조 가 물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내 금시조 가 대답 했습니다. 그런데 저 동물은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요. 세다가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아이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둥지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 금시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호숫가로 날아가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당신을 둥지로 초대하여 대접하고 싶소. 사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나는 둥지까지 날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금시조는 사내를 자기 등에 태우고 절벽으로 날아가 둥지 속 새끼들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금시조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정의 왕을 만난 일이며 아내를 잃은 일 등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남편 금시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겪은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소.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등에 당신을 태우고 신들이 사는 나라까지 데려다 줄 테니 요정의 왕을 만나 직접 하소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잘만 하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사내는 금시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대한 새의 등에 올라 탔습니다. 거대한 새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창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쉼없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자 땅위 세상이 가물가물해지더니 급기야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시조는 어둠이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사내를 태운 금시조는 커다란 황금문을 지나 여러 신과 요정들이 모여있는 넓은 뜰 한가운데 사내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들과 요정들은 벼랑간 나타난 인간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곤 곧 길길이 화를 내며 금시조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감히 인간을 하늘나라에 데려오다니 미천한 인간이라면 딱 질색이라는 것을 모르나 감히 신들이 사는 신성한 나라를 더럽히려 하는가 그러나 금시조는 신들의 분노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음씨 곱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과 일대일로 싸운 끝에 해치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9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요정의 왕에게 아내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억울한 일인 것 같아. 요정의 왕에게 직접 사정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금시조에 말을 들은 신들과 요정들은 곧 솔랑대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내의 아내는 궁전 한 고석에 숨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었지만 신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와 남편의 두 팔에 몸을 던졌지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요정의 왕은 결국 정식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하늘나라의 중요한 신과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모자모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회의에서는 공주가 스스로 지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막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공주는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간을 배우자로 선택했으니 공주 또한 요정이 아닌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기꺼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금시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금시조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나라 궁전에 황금문을 빠져나와 수직으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시조는 두 사람을 옛집 근처에 내려주고 작별인사를 고한 다음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요정 아내는 마법의 힘은 잃었지만 남편과 함께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와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연못에서 잡은 통통한 개구리를 부리에 물고 가까운 지붕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는 한껏 맛을 음미하며 개구리를 먹어치울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까마귀가 지붕에 내려앉자마자 개구리가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고 웃는 개냐 개구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좀 생각하고 있던 것 뿐이에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근처 그러니까 바로 이 지붕위에 사신답니다. 아버지는 아주 사납고 힘이 센 분이라서 누가 저를 해치기라도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주실 거예요. 까마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빗물받이 홈통 근처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를 막 집어삼키려는데 이번에도 개구리가 킬킬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웃는 개냐 개구리야? 별거 아니에요 까마귀님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개구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곳 이곳에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납고 힘이 센 삼촌이 살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서 누가 나를 건들기라도 하면 몸성이 벗어나긴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조금 걱정이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 지붕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로 다시 개구리를 물고 아래쪽으로 날아가 우물가에 내려 앉았습니다. 까마귀가 바닥에 개구리를 내려놓고 막 삼키려는데 개구리가 또 말했습니다. 저런 까마귀님 부리가 좀 무뎌 보이는데요. 저를 잡아먹기 전에 부리를 좀 날카롭게 갈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 있는 평평한 돌에 갈면 되겠네요. 까마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폴짝 폴짝 두세 걸음 뛰어 돌이 있는 곳으로 다가 갔습니다. 까마귀가 등을 돌리고 부리를 갈기 시작하자마자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까마귀가 부리를 갈고 돌아와 보니 개구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우물가로 뛰어올라 고개를 길게 빼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었고 물속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까마귀가 소리쳤어요. 개구리야 널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단다. 이제 부리도 잘 갈았으니 어서 올라와서 내 배를 채워줘야지. 미안해서 어쩌죠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실 전 우물벽을 타고 올라갈 줄 모르거든요. 저를 잡아먹으려면 직접 아래로 내려오시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물 바닥으로 급히 몸을 숨겨 버렸답니다. 황제가 아끼는 음악가 옛날에 탄이라는 음악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황제가 가장 아끼는 음악가 였어요. 탄은 인도의 전통음악인 라가를 가장 멋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궁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과 탄의 우정을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꾼을 향한 왕의 존경심과 애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온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신하가 왕의 황제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탄이 가장 위대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탄은 못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하지만 등불에 라가인 라가디팍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라가를 두루 섭렵한 위대한 가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고 강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의 가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소리꾼의 가슴에 집힌 불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등을 밝힐 수 있을 정도랍니다. 저희들은 단 한 번도 탄이 이 라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탄이 등불에 라가를 부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신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왕은 탄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즉시 탄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탄이 왕궁으로 나오자 왕은 등불에 라가를 불러달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주인이시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노래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등불에 라가라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척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냐. 왕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나는 그대가 이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더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최고의 가수라는 영예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야 겠지요. 하지만 만약 제가 등불에 라가를 부른다면 가슴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라 죽고 말 겁니다. 탄의 말을 들은 왕은 난처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공주는 고집을 꺾으려 들지 않았어요. 공주는 탄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에게 등불에 라가를 부르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이 라가를 부를 때까지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공주는 정말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몸이 약해져서 병이 났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탄은 공주의 정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탄의 노래를 듣기 위해 왕과 공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전 마당에는 등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위대한 소리꾼 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탄의 목소리를 타고 아름다운 선율이 궁전의 뜰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탄의 목소리는 사랑의 대지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등불도 좀처럼 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삼십분이 지나고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주는 역시 등불의 라가를 부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우쭐댔습니다. 신하들은 눈초리를 축혀 올리고는 조만간 위대한 소리꾼이 쫓겨나고 말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탄은 주위의 시선에 안한 곳 타지 않고 노래를 계속 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궁전 마당의 작은 등 하나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모든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물 위로 떨어진 물감 한 방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노래가 끝나자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위대한 소리꾼 탄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탄은 가슴이 뜨거워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 던져진 것만 같았습니다. 탄은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오랜 친구인 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의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탄은 낫지 않았지요. 탄은 뜨거운 가슴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라가말라르를 부를 수 있는 소리꾼을 찾아주십시오. 라가말라르는 비에라가입니다. 비에라가를 불러서 비를 몰고 올 수 있는 사람만이 제 몸속에서 타고 있는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왕은 왕국에서 소리깨나 한다는 가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하나같이 재주를 다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단 한 방울의 비도 불러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탄의 병은 깊어 갔지만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끌 수 있는 소리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탄을 불러서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소리꾼이자 나의 절친한 친구인 탄이여 내가 시종들에게 그대를 태우고 갈 가마를 만들라 했네. 이제 그대는 그 가마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슴에 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그대가 하루빨리 나아서 나를 위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네. 탄을 태운 가마는 왕국의 동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마을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비를 불러올 가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마는 다시 남쪽을 향해 떠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비를 내려줄 소리꾼은 찾을 수 없었어요. 탄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차라리 델리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델리를 향하던 탄은 구자라트라는 지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일행은 바드나가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어요. 황혼이 산 너머로 붉은 그림자를 감출 무렵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노래소리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게 탄은 가마꾼 두 사람을 급히 불렀습니다. 방금 나의 소리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네. 부탁이니 마을로 내려가서 노래를 부른 두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와 주겠나. 두 가마꾼 은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두 명의 여인이 아름다운 자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탄아와 니리 자매 였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오. 부디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주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명령이오. 하지만 두 여인은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누구도 우리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임금님이라 하더라도요. 결국 두 사람은 자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단은 두 여인이 누구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탄을 태운 가마는 자매가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가난한 홀라비로 라가를 부르는 가수였어요. 아버지는 두 딸에게 자기가 아는 모든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노래를 불러달라고 두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와 리리는 입술을 롱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두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인은 탄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 마음이 아팠지요. 탄 일행이 마당에 둘러앉자 두 여인이 비의 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의 노랫소리가 텅빈 마당을 감싸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빛깔이 점차 검고 무거워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에 탄의 가슴을 태우던 뜨거운 불길이 서서히 사그러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탄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샛별처럼 빛났답니다. 특별한 일과 평범한 일 옛날에 아주 대단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무척 특별한 성자라고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많은 세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들에게 배운 재주를 뽐내고 싶어 늘 안달이었습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 익힌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성자들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자들은 늘 자신을 낮추고 자랑을 늘어놓거나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평범해 보이지요. 어느 날 대단히 특별한 성자인 체하는 이 남자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독에는 또 다른 성자가 앉아있었어요. 옳거니 저 친구에게 내가 가진 재주를 한두 가지 보여줘야겠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성자인지 알려줘야지. 성자는 짐지 별일도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물 위를 걷는 내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발밑에 고개를 조어릴 거야.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 성자님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강독에 앉아있는 성자는 강물을 바라보기만 할 뿐 남자가 물 위를 걷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나룻배와 그 위에서 손을 흔드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특별한 성자는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는 강독에 앉아있는 평범한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지 못했나? 보았지. 강독에 앉아있던 평범한 성자가 대답했습니다. 멋지더군 어디에서 그런 재주를 배웠나? 특별한 성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온갖 고행을 겪으며 별의별 수행을 다했다고 자랑이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낸 것도 여러 번 일어나요. 게다가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로만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놀랍다는 말도 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네 그런 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특별한 성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 평범한 성자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겠지. 특별한 성자는 내심 기대에 차서 평범한 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평범한 성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자네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 구먼 뱃사공에게 동전 하나만 주면 강을 건네 주는데 말이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 위로 나룻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자는 말문이 막힌 책 평범한 성자와 나룻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 옛날 어느 마을에 새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냥꾼 남편과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가난을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새를 잡는 족족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냥감 중에서 몇 마리는 팔지 말고 우리가 잡아먹도록 해요. 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오늘 새를 잡거든 무슨 새가 됐건 우리가 잡아먹읍시다. 사냥꾼은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끈끈이가 들러붙은 막대기와 그물을 들고 새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해가 질 무렵까지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했답니다. 사냥꾼 부부는 기운이 쭉 빠진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도 초록빛을 띈 아름다운 앵무새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히라마니 이라고 불리는 이 새는 원래 몰루카섬에 사는 귀한 앵무새 였습니다. 사냥꾼 의 부위는 겁에 질린 앵무새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는 너무 작아서 한 국자도 안되겠어요. 요리를 해봤자 허기를 달리기는 커녕 입맛만 버릴 거예요. 그러자 앵무새 히라마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주머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임금님께 데리고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임금님이 두 분에게 후한값을 치르실 거예요. 앵무새의 말을 들은 사냥꾼 부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더니 값을 얼마나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임금님이 값을 모르시거든 새가 제 값이 얼마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제가 엄청 높은 값을 부를 테니까요. 다음 날 사냥꾼은 새를 가지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귀한 앵무새를 팔고 싶다는 사냥꾼의 말에 왕은 몹시 기뻐 왕은 에메랄드처럼 아름다운 초록빛 날개와 우아한 깃털을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왕은 사냥꾼에게 새를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새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새가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뭐라고 새가 말을 할 수 있던 말이냐. 사냥꾼의 말에 놀란 왕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번에는 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얼마면 너를 살 수 있느냐. 임금님 저를 사시려면 만 루피를 내셔야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냥꾼에게 그 돈을 주시면 제가 임금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앵무새의 말을 들은 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앵무새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들은 왕은 내심 놀라움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왕은 왕실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만 루피를 저 사냥꾼에게 주도록 해라. 잠시 후 만 루피를 받은 사냥꾼은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에게는 여섯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왕은 새로 얻은 귀한 보물과 시간을 보내느라 왕비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밤이고 낮이고 앵무새와 시간을 보냈어요. 히라마는 왕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현명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힌두신전안에 모신 3억 3천만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만큼의 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매일 들을 수 있게 된 왕의 기쁨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답니다. 여섯 명의 왕비는 앵무새 때문에 왕이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왕비들은 새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왕과 함께 있는 새를 죽일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왕비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해 옮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틀간 사냥을 떠나자 왕비들은 앵무새를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다같이 새를 찾아가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느냐고 물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 새가 가장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밧줄로 냉큼 새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여섯 왕비는 새가 머무르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들이 새에게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앵무새는 너무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힌두교의 모든 남자와 여자신들의 이름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왕비들의 가슴은 부드러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왕비들은 새에게 해를 끼칠 엄도도 내지 못한 채 방을 나서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질투에 눈이 먼 여섯 왕비는 다시 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왕비들은 어제 자기들이 너무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깟 앵무새의 목소리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고 말입니다. 왕비들은 가슴속에 약한 마음이나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도록 독한 결심을 하고 새를 찾아갔습니다. 여섯 명의 왕비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네가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다. 너는 절대로 그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지. 그러니 부디 말해다오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며 누가 가장 추한지를. 앵무새는 두 질문 속에 흉악한 음모가 숨어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앵무새는 여섯 왕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세장에 갇힌 제가 무슨 수로 왕비님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왕비님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요. 위아래 오른쪽 왼쪽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답을 듣고 싶으시거든 먼저 저를 세장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왕비들은 세장을 열었다가 세가 도망을 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왕비들은 방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꾹꾹 닫고 난 다음에야 세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앵무새 히라마는 이미 방에 생김새를 구석구석 익혀두었답니다. 앵무새는 설사 모든 문과 창문을 닫는다 해도 한쪽 구석의 밖을 향해 나있는 물길을 통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섯 명의 왕비가 돌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마치자 앵무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고 싶다고요?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살고 있는 공주님의 새끼 발가락이 당신 여섯 명의 아름다움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요? 새의 대답을 들은 여섯 왕비는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이라도 새를 발기발기 찢어놓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이미 앵무새는 물길을 통해 도망쳤답니다. 궁궐에서 벗어난 히라마는 근처에 있는 나무꾼의 오두막에 쉼터를 마련했어요. 이튿날 왕이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새장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방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앵무새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여섯 왕비에게 새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왕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하루종일 새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나의 히라마니아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재산과 신하들은 이러다 임금님이 미쳐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령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에 북을 둘러민 전령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앵무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만 루피의 상금을 내릴 거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히라마니 머무는 오두막의 나무꾼도 마을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앵무새를 데리고 왕궁을 찾아가 왕의 손에 새를 넘겨주고는 두둑한 상금을 받았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앵무새는 여섯 명의 왕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왕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여섯 왕비를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얼마 후 사악한 왕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왕비들이 사라지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히라만 너는 여섯 명의 왕비를 다 합쳐도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살고 있는 공주의 새끼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 내가 어찌하면 그 공주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히라만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공주님이 살고 계신 궁전 입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조만간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될 겁니다. 사실 공주님께서는 임금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실 뿐이지요. 네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할 테니 말해다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임금님께 필요한 것은 날개 달린 말인 천마입니다. 천마 한 필만 얻을 수 있다면 단번에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왕은 당장 마구깐으로 가보자며 앵무새를 재촉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수백 마리가 넘는 마리 있다. 그 중에 혹시 천마의 핏줄을 이어받은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가보자꾸나. 왕과 히라만은 당장 왕궁의 마구깐으로 가서 말을 한 마리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만은 잘생기고 날렵해 보이는 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우스꽝스럽게 생긴 조랑말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천마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여섯 달 동안은 최고의 곡식을 먹여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금님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왕은 조랑말을 따로 넣은 뒤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먹이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랑말은 빠른 속도로 변해 갔습니다. 마침내 여섯 달이 지나자 조랑말은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빼어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히라마는 말을 살펴보더니 이제 번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히라마는 먼저 볶은 쌀인 카이 모양의 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왕궁의 은장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자루 하나를 채울 만큼 많은 양의 은 카이를 만들었습니다. 히라마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채찍질을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이상 채찍질을 하면 말은 중간에 멈추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님이 계신 궁전에 영영 갈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을 데리고 돌아올 때도 딱 한 번만 채찍질을 하셔야 합니다. 왕은 은으로 만든 카이 한 자루를 말 잔등에 실은 뒤 히라마는 함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다음 채찍을 부드럽게 한 번 내리 쳤습니다. 그러자 말이 번개 같은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왕과 히라마는 수많은 나라를 지나고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너 해질 무렵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는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성문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히라마는 왕에게 근처 마구간에 말을 넣어둔 다음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앵무새는 앵무새는 은카이가 든 자루를 입에 물고 날아 오르더니 나무 발치에 카이를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궁궐 앞마당을 거쳐 복도 끝까지 그리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공주가 잠자고 있는 침실 앞까지 줄지어 떨어졌습니다. 카이를 다 뿌린 앵무새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지난 깊은 밤 공주 곁에서 잠자고 있던 시녀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은으로 만든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녀는 공주를 깨웠고 공주는 은으로 만든 작은 쌀 모양의 희한한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바닥에 떨어진 카이를 줍기 시작했어요. 은으로 만든 이 작은 것들은 공주의 침실 앞에서 시작해서 긴 줄을 이루며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언가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공주는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거쳐서 키 큰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왕이 나무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눈 깜짝할 새 공주를 말에 태웠습니다. 왕은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는 채찍으로 말 잔등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말은 번개처럼 재빨리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은 공주를 데리고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채찍질을 한 번 더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히라마니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한 번 이상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이나 채찍질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요. 천만은 기운이 빠져 숲 한복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왕 공주는 나무열매로 배고픔을 달래고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왕과 공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한 왕은 공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온 신하들을 불러모아 공주를 강제로 끌고 가게 했지요. 날개 달린 조랑말도 함께 말입니다. 왕은 자리를 뜨기 전에 숲에 버려진 왕의 두 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일곱 개 바다와 서른 개 강을 건너 공주를 찾아온 왕은 이제 눈마저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히라만이 곁에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었지요. 한편 궁전으로 끌려간 공주는 왕을 물리칠 무한을 궁리에 냈습니다. 공주는 여섯 달 동안 시바신께 기도를 올리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그동안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섯 달 은 사실 천마가 기운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주는 공주는 매일 신을 섬기는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로 지낼 곳까지 마련해 주었지요. 공주는 천마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먹이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리한 히라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공주는 시종들에게 새들이 좋아하는 쌀과 밀 그리고 온갖 콩을 지붕위에 흩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도 수천마리의 새들이 지붕위에 펼쳐진 잔치상에 날아 들었습니다. 공주는 히라만을 찾아내려고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새들을 하루종일 살피고 또 살폈지요. 하지만 히라만은 숲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먼 왕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둘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겨우겨우 목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히라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봐 너는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마음 시착한 여인이 차려주는 잔치상을 받으러 가는 게 어때? 그 여인은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지붕위에 맛있는 곡식을 잔뜩 뿌려놓거든 잠깐이라도 이 숲을 벗어나서 잔치를 즐겨봐. 다른 새들도 히라만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 시착한 여인의 집을 찾아가지 수천마리의 새들이 몰려와 하루 종일 배가 터지게 먹고 또 먹는다네. 히라만은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새들을 위해 만난 곡식을 뿌려놓는 이유도 알고 싶었지요. 히라마는 친구들을 따라 그 지붕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히라마는 곡식이 뿌려져 있는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공주는 지붕위로 고개를 내밀고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공주와 히라마는 서로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꽤바른 히라마는 장님이 된 왕을 치료할 방법과 궁전에서 도망칠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어느새 여섯 달이 다 되어 조랑말은 조금만 있으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히라마는 왕의 눈을 낫게 할 약을 구해오기로 했지요. 왕의 눈이 낳으려면 희양가마라는 새 똥이 필요했습니다. 비양가마는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히라마는 비양가마의 똥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자정 무렵 히라마는 성문 방 나무에 다다랐습니다. 히라마는 잎사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동이 터오자 히라마는 새 동지 아래에 숨어 부리로 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마는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너 왔던 길을 되돌아 갔습니다. 히라마는 눈먼 왕이 홀로 있는 숲속으로 가서 귀하디귀한 똥을 두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눈을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천마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어요. 공주는 천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과 히라마는 태운 뒤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왕과 공주 히라마는 무사히 왕의 공전으로 돌아왔답니다. 왕과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딸을 여럿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도 주지만 웃음과 재미도 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서로 다가가기 쉽게 도와주지요. 낯선 땅에서 고향의 옛날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모두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